어릴 때부터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런 날이면 여지없이 그날 밤 꿈을 꿨어 그 꿈에서 항상 나와 같이 있어졌던 건 너야 나도 너한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왜 오냐고? 사람은 보통 힘들 때 울어 누군가의 고통이 전해져 올 때도 있고 그때 일을 안 울 때도 눈물이 나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네 얼굴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널 만나지 말았어야 해 내가 모르는 게 뭐지? 무슨 얘기했어? 대체 대체 언제까지 날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도구로 삼아도 되는 걸까? 사연아 너의 달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인데? 좋은 사람 날 찾아내고 날 지킬자 해롭고 쓸쓸하게 그저 견뎌내는 괜찮아 빛으로 나가고 싶은 피가 너무 많이 사랑해 내 마음을 틀어 틀려 널 진심으로 좋아하고 바랬어 근데 너를 이용했구나 아니에요 나 걱정했네 나 처음 당해봐 누가 나 아무 이득 없이 걱정하는 양철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날 속였구나 왜 그랬어? 왜 날 속였지?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네가 숨을 쉬는 거야 내가 널 바라니까 네가 살아있는 거야 알아? 아름다운